여기는 강변식당 앞이에요. 우와 풀들이 하나도 없어 와 대박이야 이 넓은 식당 앞에 광장에 풀들도 무성하고 포인트가 있었는데 거의 뭐 그득 찼어요 여기는 뚝방에서 차는 가고 있지만 그 밑에 와 대박이다 늘 껌껌을 때 한테 어머나 멋지다 강변식당 앞에 누가 보고 안 보인다 세상에 아이고 무서워 우와 물이 많으면 여기까지 차올 수도 있겠네요 다행히 여기까지 우와 세상에 저기가 삼경동이네요 여기도 삼경동에 마찬가지지만 와 그동안 케케 묵었던 모든게 다 쓸려가겠다 오늘 하루종일 물구경 실컷 합니다 여러분도 동영상으로 내리만 찍어서 실컷 하셔요 삼경동을 향하고 있습니다 삼경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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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코로나